아줌마 이리와 이리와 아줌마가 부르는 소리 들리더라 아이고 아줌마가 부르니까 우리 점수의 길수에 빨리 왔네 아줌마 소리 들리더라 우리 먹보도 응 아이고 똘똘아 아줌마가 제일 먼저 와서 똘똘아 캤는데 응 아이고 우리 똘똘이 우리 귀여운 우리 똘똘이 이리온 이리온 그래 이리와 똘똘아 똘똘아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우리 똘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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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똘똘이가 맨날 치여서 우리 똘똘이를 많이 챙겨 먹여야 되는데 어디 가노? 아이고 맛났다꼬 앙웅 옷난다 길순아 길순아 똘똘이하고 좀 놀아주라 안 놀아준다 그자 길순아 똘똘이가 부르는데 어? 왜 같이 안 놀아줘? 점순아 점순아 똘똘이하고 같이 놀아라 아 똘똘이는 맨날 외톨이다 외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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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구순아 물 먹나? 아 물 먹어 아 아 기순아 그러게 여기 낯선 낭이 들어오면 쫓지마 알았지? 낯선 낭이 들어오면 쫓지마라 아 으아 아 아줌마가 항상 뜻임을 미길라고 아 기순아 아이고 아 여기는 많이 춥다 추워서 아 바람 부른거 봐라 엄청 춥다 산이라서 춥다 산이라서 아이고 아줌마 비아먹고러 바다리도 딱 그려놨잖아 아 딱 이리 날아니까 봐라 비도 안 맞고 아 아 춥다 점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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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떠리하고 좀 놀아주라 떨떠리 좀 혼자서 따돌리게 하지 말고 알았지 알았지 떨떠라 먹먹고 점순아 아 춥다 여기 산이라서 춥다 아이고 누구들이 이리 기다리는게 아줌마가 아 아침저녁으로 출석을 해야 된다 아이고 잠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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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가 지금 삐지기 직전이다 지금 겨울이 되나니까 아침저녁으로 아줌마가 이리 안 챙겨주면 안 돼 엄마 아줌마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 아 아 우리 새끼들 아이고 그래도 아줌마 기다려주는 너가가 있어서 아줌마는 행복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만약 즐겁게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웃게 해주니까 재령도 떨어지고 웃게 해주니까 고맙다 아이고 하하하하 그래 여기 여기 누가 자꾸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치우나면 갖다 버리고 치우는 사람 어준는 사람 아이고 하하하하 아이고 세상에 이래 평화로운 아이들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평화롭게 생냉이인데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아이들 밥지에다가 쓰레기를 착 갖다 놔 사이에 하하하하 아이고 귀염둥이들 아이고 저래 노는 거 보면은 보기만 있어도 아줌마가 즐겁다 너희들만 보면은 먹보야 똘똘이하고도 좀 같이 놀아라 너희들은 왜 자꾸 똘똘이만 똘똘이를 왕따시키고 너희들끼리 즐겁게 노는 그러지 마라이 응 먹보 똘똘이 먹보 똘똘이 점천아 우리 점수이 까끌 점순아 까끌 점순아 까끌 똘똘아 먹보야 야 두꺼비는 두꺼비는 꾹 저녁에 나온대 저녁에 저녁에 살포시 나온다 응 행복이하고 사랑이는 응 사랑이도 응 겁이 많아가지고 너희들 속에 잘 안 끼인다 하하하하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사랑이도 걱정이고 똘똘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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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산에 산에 올라가 아우 좋다 너희들 덕분에 아줌마 건강도 챙기고 약이 무슨 필요가 있나 저리 새가 막 날아다니고 응 아우 저 새가 저리 쨍쨍쨍쨍 응 참쇠야 참쇠야 사랑해 응 우리 아이들 잘 지켜줘 참쇠도 아우 먹보야 먹보 아우 너무 좋다 산에 오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산에 가십니까 조심해서 가이소 할아버지 할아버지 산에 농사치러 간다 아줌마 운동하고 놀러가야 되겠다 공기도 맑고 한데 할아버지한테 아우 자연 자연 아우 자연 아우 자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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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무슨 새고 뭐를 똑똑똑똑똑똑똑 쫓아붓는데 저게 무슨 새인거 우리 지금 먹보가 저기에 지금 저 새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네 저 새 날라갔다 먹고 니 때문에 날아갔다 새가 먹고 니 때문에 새가 날라갔다 와우 우리 먹보가 쇠를 쫓으려고 니 아무리 먹보야 니 새 쫓아봐도 소용없다 쇠 자연이다 먹보야 생명이다 쫓고 그러지마 사이좋게 지내야지 산에는 다 이 자연인데 이 신이 주신 자연인데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히 먹보 니가 자 당연하지마라 새 새 넓그루 아 저 나무에 저 앉았다 참새가 저 나무에 앉았다 저 둥지에 앉았다 어머나 니가 우리 점새 우리 점새 길새는 새에 대해서 관심 없다 야 니것도 좀 먹고 좀 닮아봐라 먹고는 벌써 창의력이 뛰어나다 이 자식아 어 창의력이 뛰어났다 어 점새 있는 아줌마 아줌마 하파 아줌마 손에 온데 상처를 안 내 자꾸 응 길새 있는은 낯선 길랑이 오면 쫓아내제 어 지가 요 산에 대장질을 하려고 응 기순아 여기는 사랑이 행복이가 여기 제일 먼저 응 1순위인데 안아 응 사랑이가 겁이 많아서 다행이다 그나마 응 어이구 우리 똘똘이도 또 또 끼이고 싶어서 이 나무가요 이 나무가 이 와이라노 이 나무가 이 나무가 이 이 나무가 와요 응 우리 똘똘이도 끼이고 싶어서 똘똘아 똘똘아 똘똘이 좀 놀아주라 너건 어째 똘똘이는 맨날 똘똘이 좀 놀아줘 봐라 응 아이상 뚜꺼비는 뚜꺼비는 뚜꺼비다 밤에 나타나는 뚜꺼비 아 그 낳은 아이가 많이 아프던데 쫓지마라 밤으로 오면 가도 겁이 많아가지고 아직 어리던데 응 쫓지마라 불상타 응 응 사이좋게 지내야 돼 저봐라 저 똘똘이는 같이 안 놀아준다고 낭 간다 아이고 우리 똘똘이 저것 정말 다 데려가고 싶다 다 데려가고 싶고 응 아줌마가 집이 있으면은 다 데리고 가고 싶다 응 아줌마도 집이 없다 하하하하 아이고 언제든 산에 내려온 우리 먹고 응 나무 타고 있다 아이고 또 우리 똘똘이는 지금 응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될지 응 갈팡시팡 응 삼새가 삼색이 지겄다 응 삼색이 지겄다 응 새가 삼색아 삼색이 지겄다 요새 겁이 막 많아져서 하 삼색아 까끌 응 은근히 좋으면서 응 은근히 아줌마가 좋으면서 응 이따 놀아주다가 아줌마 가고 나면은 응 전부다 줄줄이 사탕도 아니고 다 따라 내려오는 응 아이고 세상에 우리 똘똘이같이 그나마 그래도 최고 이쁘다 내롱 점순아 똘똘이가 이쁘다 똘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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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똘똘이 똘똘아 가끔 다친다 똘똘아 다친다 조심해 다시 아 와 이 자연 오 저 새가 저 나무 꼭대기에 참새 참새 요는 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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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다 좋다 아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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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다 좋아 김희윤 힐링님 가수님 하파파 터프하고 매력있고 좋다 좋아 와 이 산처럼 좋다 좋다 좋아 와 아주 멋져 멋져버려 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진짜 똘똘아 아줌마는 여기 오면 집에 갈 생각을 하란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집으로 갈 생각을 안 해 아이고 이따만 좋구나 딸아 내려오지 마라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저 집 보금자리에 가서 딱 있어 알았지? 딸똘이도 우리 딸똘이하고 먹고 딸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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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 저 봐라 저 나무 봐라 저 나무 멋있다 멋있어 진짜 멋있다 멋있다 이 자연 이 자연이 저는 자연도 보약이다 보약 아줌마한테라 아줌마가 너희들이 없었으면 이 이 자연의 즐거움 웃음소리가 나겠나 너희들이 있어난게 웃음소리라도 내지 아 진짜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제 아줌마 간다 아줌마 간다 뽀뽀야 니는 뭐 서이 뻔져 동이 뻔져 이제 아줌마 간대 빠빠이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아라 내려오지 마라 점순아 먹봐 또 새톨이가 나 새 잡을라고 어 저기 너거 하나 오긴 오는데 어 아닌데 난 두꺼비인줄 알았는데 두꺼비가 아니네 두꺼비는 진짜 두꺼비처럼 밤에 나타난다 길선네 길선네 나는 두꺼비니 두꺼비가 니처럼 엉검엉검 잘 내려오는데 길선네 아줌마 간다 빠이빠이 길선네 아줌마 가는데 뭐러냐 아줌마 간다 빠이빠이